자 오늘은 반드시 겨울을 나는 각오로 다들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얘기한 각자 생존의 원칙 모두 잊지 마시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니네들이 장차 사회활동을 하더라도 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야. 난 그걸 믿어. 시작하자. 오늘은 반드시 깨야 돼. 진짜 깨야 돼. 다들 캐릭터 숙취하셨죠? 예. 네 그리고 쉐리님 다들 저희가 호칭같은 거를 형 누나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나만 빼놓고? 쉐리민들 쉐리 형님이라고 불러도 됩니까? 뭐 상관은 없지. 삼촌이라고만 하지마. 다들 알겠지? 그렇게 하면 안 없네. 너 누군데? 연희요. 너는 진짜 내 딸뻘인데. 천정도. 그 오빠라고 해 그러면. 네. 괜찮아. 아 난 나야 좋지. 뭐 뭐. 세번째 슬롯에다가 만들어주십시오. 세번째? 네. 왜? 첫번째 슬롯은 뭐 안 지우실 거면 상관없는데. 첫번째 슬롯에 만들면. 에러가 잘 뜨고. 두번째 세번째 슬롯에 만들면. 모두 충돌이 잘 없더라구요. 아잇. 그거 다 기분 탓이야. 아니에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싫어해 봤는데. 저런. 야 이거 맵을. 랜드 브랜치 이거를 그냥 모스트로 하는 게 맞아? 네. 모스트로 하시고 밑에 꼭 올레이즈로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체크했던 대로 하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일단 저가 이제 약간 테크 트리를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소프 형하고 저하고 진지 구축하고 농장을 만들겁니다. 그리고 연희가 양봉으로 만들거구요. 그 다음 이제 닥터 형이 이제 외버가 아니면은 어떤 캐릭터로 들어올까요? 윌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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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슨으로 들어오면은 채집이랑 토끼 그런 거 주류할 거고. 지금 데니티 누나가 외버로 들어올 거죠? 응. 그러면은 이게 외버로 들어오시고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쉐리 형님이 저희한테 해주실 게 있어요. 뭔데? 윌그프리드가 뭐 쓰는 모자하고 창을 저희한테 하나씩 만들어주셔야 돼요. 어 금 많이 들어가던데? 네. 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게 대신에 공격력이랑 방어력이 높아져요. 어 높아지는데 나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 네. 그거 위주로 좀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 그럼 나 돌드케 해야겠네. 돌드케 해야겠네. 야 노아야. 너 밑에서 두번째야 인마. 너 연희가 네 동생이고 나머지는 다 형 누나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거는 지금 정하고 들어가자. 월드에 들어오자마자 몇시 방향으로 퍼질 건지. 아아. 내가 6시 방향으로 퍼질게. 저 1시. 저 9시. 3시. 3시. 전 4시. 아니야. 두 개의 구간씩 맡아야 돼. 그러니까 12시부터 2시 사이. 12시에서 2시. 나는 6시에서 8시. 그럼 난 4시에서 6시. 7명이니까 한 명은 아마 저기 누구야. 노아하고 소프는 같이 가는 게 나을 거야. 노아하고 소프는 같이 가고 나머지는 6개 두 개 구간씩 딱딱 나눠서 빠지면 되고. 며칠 있다가 모이는 걸로 할까? 3일 있다가 모이는데 3일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3일? 3일 중앙지점으로? 그러면 중앙지점으로 모이는데 그 전에 좋은 자리가 있다면 어디로? 좋은 자리로. 있어도 중앙자리로. 중앙에 모여서 일단 그 사람 따라서 가는 걸로? 네. 오케이. 중앙자리가 확실히 이점이 훨씬 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다 끌어다 모일 수도 있고요. 좋아. 오늘은 완벽한 정말 컨셉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3일차. 자 지금 주어진 그 마튼 바 있잖아요. 그거 떨어지면서 그것들 할 준비도 미리미리 다 해놓으세요. 네. 3일 뒤에 복구했을 때 어느 정도 초기를 잡아놔야 돼요. 네. 캐릭터가 확실히 좀 많아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거 요리 효율 지금 여기 채팅창에 올려놓을게요. 자 방 만들었다. 네. 네. 방 만들었어요. 바로 보이자마자 시작하자마자 금광이 보이고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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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6시부터 8시 사이기 때문에 이 대각선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퓨님 스팀에 게임이 안 돼? 스팀 온라인이라고 뜨는데요? 네. 오리진 접속이라고 떠있어요. 지금. 그게 뭔 소리야? 스팀 지금 로그인 하셨죠? 어. 잠깐만. 월드를 다시 해볼까? 네. 아 8명 방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지 뭐. 어? 순간 나만 안 되는 줄 알았다. 아 잠깐만. 아니 다시 껐어. 잠깐만. 왜? 뭐가? 그. 오리진 실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리진 실행이 뭐야? 그. 시스팀이 아니고. 네. 시스팀 게임이 아니고. 오리진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저희한테는 원래 이제 굶지마를 실행하신 것처럼 보여야 하는데. 어. 오리진을 한번 실행하셨다가 끄셨는지 지금 아예 비스팀 게임 중 오리진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오리진 실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로그인 해볼까? 네네. 네. 다시 로그인 해볼게. 아니요. 오리진. 그러니까 채팅창에서 지금 얘기하시는데. 오리진 접속 우리가 게임 참가를 못 해요. 아. 그래? 투게더라고 떠야되는데. 채팅창에서 물어봤거든요. 지금. 막 오리진 접속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냥 하면 된다는데. 저희가 방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비오리진에서. 게임 참가가가 안 떠요. 아. 저분이 아. 됐어? 화이팅. 들어와죠? 아니요. 지금 아직. 계속 비스팀 게임 중 오리진. 오리진 지금 로그인 하신 겁니까? 아니요. 나는 안 해놨지. 딴 애가 해놨을 거야. 지금 다른 분이 오리진에 접속 하셔가지고. 그게 충돌 하나봐요. 누가 오리진 켜놓은 사람이 있나? 이제 들어와지니? 음. 아직 잠시만요. 나 아직 혼자 있어요. 네. 아직 안되네요. 아. 저희가 방 제목 찾고 들어갈 수 있나? 쉘이라고 쳐봐. SHERY. 아아. 어. 쉘이라고 쳐봐. 근데 이 미니맵을 위치는 못 바꿔? 아. 뜨네요. 쉘이라고 치면 들어왔어요. 그거 그냥. 다들 방 치고 들어오세요. 방 치고. 빨리 들어와. 지금 벌써. 저기 하루 지나고. 저기 3시간이나 지났어. 타격이 너무 커. 얼른 얼른. 검색하고. 알겠습니다. 한 바야.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2등이다. 자. 누구 들어왔고. 네.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우. 바로 들어가니까 기억이 뜨네. 반시 방향 같다. 근데 이거 맵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맵이 왜 이렇게 다 끊겨있죠? 어? 맵이 왜 이렇게 중간에 막. 뭐. 저것도 많고. 왜 이러지? 밑에. 저기. 쉘이 형님. 저기. 악마 꽃처럼 생긴 건 줍지 마세요. 정신력 떨어져요. 어. 안 주워. 그리고 저기. 빨간색. 버섯도 좀 주워주세요. 나중에 칠면조 죽일 때 쓸 수 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지금. 그래픽 깨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누굴? 그래픽 깨진다고? 벌쩡한데? 나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방금 뭐 으아우아 그러잖아요. 응? 그래픽 깨지는 소리 아니었어요? 아 내가 실수로 입을 먹어가지고. 아. 아 입을 먹었다고? 먹었다. 입을. 소프용 어디야? 나 지금 접속 아직 안 됐어. 나 접속 안 됐어. 그 접속되면 나랑 바로. 먼저 출발. 지금 다들 어디 쪽으로 빠졌죠? 나는 6시부터 8시. 저 12시. 전 4시. 12시 그렇게 하지 말고. 12시부터 2시. 2시부터 4시. 네 12시부터 2시인데 일단 12시로 출발합니다. 나는 6시부터 8시. 세신이 6시. 전 10시부터 12시까지요. 근데 여기 진짜 맵 안 좋아. 지금 그러면 안 간 시간대가 어디죠?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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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맥스에 들어왔다. 소프용 가요. 아야. 네. 다섯 여섯.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오케이. 꼬부기님 팬까지 고맙습니다. 지금. 2시에. 2시에서. 4시에서 4시. 여기 이불이 왜 이렇게 많냐. 2시에서 4시 누가 갔어요? 아무도 안 갔을걸? 아 그럼 우리가 가면 돼. 야 근데 이 맵이. 풀이 없다. 풀이. 많이 있긴 한데. 어 위쪽은 많아요. 산이 많은 것 같아 이 동네에. 나무하고. 좀 땅이 좀 약간. 그. 툰드라 지형이야. 좋지 않아. 별로 맵이 안 좋네. 맞아요. 맵을 다시 팔까? 우리 그래도 겨울 나야되는데. 그래도 한번 돌아. 그 맵. 서로 쫙 퍼졌으니까. 맵을 한번 끝까지 돌아보고. 네. 선택을 하도록 하자. 일단 다 돌아보게 되면은. 서로서로. 한 주 구역씩. 맵이 있으니까. 좋은 위치는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네. 진짜 풀이 없어 이거. 뭘 만들지 못하겠네. 진짜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자원 많이. 이거 설정 바꿔놓으셨죠? 어. 바꿔놨지. 뭐야 겹치는데. 벌써 저녁인데. 나 이거. 큰일인데. 어. 돌멩이가 없어서 지금. 풀도 없고. 어. 어. 돌멩이가 많이 없긴 한거고. 아니 아니. 어. 그러니까 진짜. 지금 여태까지.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저도요. 맵이 진짜 거짓데 여기. 위쪽이 좀 많아요. 위쪽. 어. 돌멩이 찾았다. 풀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잠깐 한. 이거 3일 때까지만 해보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맵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될 것 같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심한데. 돌도 안보이고. 나는 뭐 거의. 돌 가끔 하나 있고. 나 찾아봐요. 소프용 어디갔어요. 나 이거 지금 빨리 불 지펴야돼. 토치는 일단 지펼 수 있는데. 약간 살짝씩. 어. 터지자 일단. 왜냐면. 맵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애 이거. 응. 알았어. 풀도 없고. 어. 너무 심하다 이거. 돌멩이가 안보이니까. 우리가 겹치면. 나무도 못 캘 것 같애. 나 일단 나무를 캐고 있어. 나도. 돌멩이 주워가지고. 나무를 일단 캐고 있으니까. 어. 다행이다. 여기 베리 있는 지역. 발견했다. 이제 여기. 초원이 좀 보이니까. 풀대기가 있을지도 몰라. 오케이. 일단 주변에 돌을 다 주워와서. 3일째. 다들 삽을 드릴게요. 그때부터. 베리 나무구. 풀이구. 나무. 그 나무까지구. 다 뽑아오시면 돼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베리. 엄청 많은데 발견했어요. 중앙. 나무 있으면은. 그. 다 태워야 돼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싹 하고. 야. 집. 집터 할만한 좋은 장소 발견했니? 아직이요. 아직이요. 안 나오니? 지금 이렇게 찢어졌는데? 하루가 다 돼가는데. 3일차까지 차 보고. 큰일이네. 집터를 어차피 중앙부분으로 할거라서. 굳이. 아. 맨 꽃이 이렇게 많아. 아니. 막혀있으면 어떡할까요? 흐흐흐. 막혀있으면 어떡할까요? 흐흐흐. 빨리 모자 만들고. 정신력 떨어지니까. 베리 죽고. 어. 여기다 무슨 돼지 집 앞인데. 네. 뭐 이렇게 모가지 하나를 세워놨어. 뭐지 이거? 아 그거요. 그거가. 좀비돼지예요. 됐다. 그 좀비돼지 모가지를 세워놓은 거였고. 좀비돼지 위협하는 용으로 세워놓은 거고. 아 그래? 그럼 안 건드리면 되지? 네네. 그걸 부시려면 그리고 어차피 망치가 있어야 돼요. 벗팔로 발견했습니다. 벗팔로 많은 죄예요? 네네. 몇 마리나 있는지 말해주세요. 어. 한. 한. 여덟 마리? 여덟 마리면 그닥 많은 편은 아닌데. 토끼굴 같이 있으면 글로 가고. 최소한 열 마리 있는 곳으로. 됐어. 저도 발견했어요. 많이 있는 자리. 그래? 토끼굴은요? 토끼굴은 아직 어두워서 잘 못 보게. 야 여기 베리가. 와. 지금 대박. 어. 거기가 이제. 돼지가 농사 지어놓은 지역이에요. 베리가 무슨. 여기 한 20개가 있어요. 돼지가 농사 지어놓은 지역이라. 거기 많아요. 어. 돼지집이 좀 많아요. 돼지집 많은 지역. 가깝습니까? 집. 그게 중앙에서. 아니야. 가깝진 않아. 멀어. 꽤 멀어. 꽤 멀어. 돼지도 잘 이용하면 작업에도 쓰기도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난 정말 따로 살아야 해. 나는. 나는 외톨이다. 난 밤에도 돌아다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전차전차. 10시 방향 지금 다 막혀 있어가지고 한 바퀴 다 들고 왔어요. 뭔 소리야 이거. 다 막혀 있어요 거기? 네. 그쪽 지역을 포기하고. 지금. 음. 어디 쪽으로 보내야 되지? 시작점으로 지금 왔어요. 범이 많다 여기. 네. 그러면은 지금. 닥터. 어디에요? 지금. 시작점에서 5시 방향? 다시 그쪽으로 가세요. 네. 큰일 날 뻔했네. 여기. 괜찮긴 한데 아직 어두워서 잘 모르겠네. 아침이다. 오 됐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 아이고. 도끼를 맞지 말고 도끼부터 바로 만들 걸 그랬나. 하나. 둘. 셋. 빠지고. 하나. 둘. 셋. 넷. 너희. 다섯이. 여섯이. 빠지고. 하나. 둘. 셋. 넷. 넙지대인데. 어떡할까요? 넙지대에요? 거기 텐타클 있는데 쪽이야? 네. 아. 좋다. 좋아. 거기 있어야 돼요. 꼭 필요한 조형이야. 근데. 근데 거기 들어가진 말고. 복귀하세요. 시작 지점으로. 지금 복귀하라고? 어. 무서워. 열시 방향에. 토끼 많아요. 열시 방향에. 야. 지금 복귀해야 돼? 멀리 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복귀해야 돼? 아뇨. 지금 복귀하지 말고요. 펜타클 지역은 지금 들어가봤자 운 없으면 바로 죽기 십상이니까. 어. 들어가진 말고요. 그러면 우리 3일차 되는 날 복귀하자는 얘기야? 아니면 3일 밤을 지새우고. 3일차 되는 날에. 3일차 되는 날.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월드데이는 2일차니까. 다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는 1일차도 보여도. 월드데이는 2일차로 보이는 경우 있어요. 아. 이제 뭐. 이게 나무딱이 안 되네. 월드데이 지금 2일차입니다. 2일차. 내일 모이셔야 돼요. 네. 지금 다들 자원 좀 모았어요. 일단은. 우리가 중앙 쪽에 집을 지워도. 맥탄방이 웨이니까. 아. 3일차 되는 날 가자 이거지. 네. 벨이 죽고. 다음날에 가면 되는 건가? 그니까 3일 될 때. 3일 때. 3일 딱 되면. 그때 이동. 아. 지금 이런 떴다. 바뀌었다. 삽 주웠다. 저거 버섯도 주워라 그랬지. 어. 삽 주웠으면은. 바로바로 그것들 다. 나뭇가지 그럼 뭐랑 다 가져와요. 알겠습니다. 큰일인데. 이거 여기. 진짜. 우리. 우리 이따가 할 때. 이 아래쪽으로는 절대. 6시 8시 쪽으로는. 뭐 하면 안 돼. 여기는 진짜. 그냥. 그냥. 그냥 다 나무야. 저희가 지금. 좋다는 데가. 어. 10시하고 12시 방향. 여긴 진짜 다 나무야. 여기는. 수잘데기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리고 4시 5시 방향도. 다 숲이에요 그냥. 2시에서 4시. 요쪽 방향에서 지금. 금광형 금맥 발견했어요. 어 그래? 네. 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지. 거미집 많이 발견했으면 어떡할까요? 거미집 발견했으면 몇 시에요? 내가 최대한 40개씩은 가져가지. 걱정하지마. 여기 4시 5시 쪽이요. 4시 5시 아까 텐타클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 늪지대? 네. 늪지대 지나니까. 사실 돼지랑. 그. 거미집. 있는 쪽 나와가지고요. 아 좋다. 거기는 그러면은. 하운드 유인용. 텐타클. 그런 용으로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지금 구역대 구역이 각이 나오네. 텐타클. 텐타클. 아 나 아리페. 저 정도면 괜찮아요. 걱정 안해도 돼요. 10시 방향은. 10시 방향은 조금. 멀리 와야 돼요. 아 10시. 체리 형님. 어? 걱정 안하셔도 되는게. 그쪽 방향에서도 필요한게 있습니다. 아 나무랑 돌이 필요하네. 아. 그쪽 방향을. 이제. 마오카이가 출발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만. 다 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집에서. 남겨도 놓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도 다른 데도 쭉. 해오고. 나무지역에 있는거 좋습니다. 어. 윌슨이 여기 왜 있어? 겹쳤네. 네. 지금. 일찬이가 겹쳐도 돼요. 일찬이가. 다음날. 윌슨 지금 4시에서 6시죠. 지금. 방향은. 4시에서 6시. 방향은 4시에서 6시. 아 자꾸. 쓰잘떡이 없는게. 자꾸 집어져. 지금. 지금 여기가. 4시. 딱. 중앙지점이에요. 4시에서 6시랑. 2시에서 4시가. 만나는 지점이에요. 아 죽겠는데? 일단 하나만 먹고요. 아냐아냐아냐. 아무것도 아니야. 저 이제 탐방 다 마쳤으면. 어디로 갈까요? 탐방 다 마쳤으면. 집을 중앙으로 오세요. 네. 여기 톨버드도 있네. 콕. 톨버드 사냥하실 때. 네 번 머리 박으면. 네 번인가 세 번인가. 머리 박으면. 지금 해롱해롱 하거든요. 어 여기네 여기네. 지금 토끼굴 몇 개 있어요. 토프 형. 토끼굴 여기는. 별로 없고. 아까 누모노나가 말한. 저쪽에. 저거 뭐냐. 저거 뭐지. 됐어요. 10시에서 12시 방향. 어 그니까. 저기에. 소도. 저거 뭐냐. 아 갑자기. 미빨로. 어 미빨로. 철야 작업이다. 형은 여기서 좀. 자원 좀 해줘요. 나 여기 탐방을 좀 하고 올게. 어 어. 미빨로랑. 토끼랑 같이 있다는 거. 아 이 솔방울 진짜. 여기가 어디지. 솔방울 짜증나. 와 여기 진짜 멀다. 누구야. 응. 어디 있어. 나. 10시 방향으로. 쭉. 올라와야 되는데. 철이 형님. 제가 지금 6시에서. 8시 쪽. 어. 그쪽 방향으로 지금. 포탈 타고 넘어왔거든요. 어. 어. 이쪽 잘 이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숙지역이긴 한데. 괜찮을 것 같아. 야 나 버섯 저거 구했어. 내장 두 개나 구했어.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거미줄 두 개나 구했어. 미리 미리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할 도구. 세 개 구했어. 좋습니다. 거미줄 몇 개 구해줬어요? 하나. 야 근데 뭐 버릴 게 없다. 큰일이다. 뭐야. 말이 날 쫓아와. 아. 이제 곧 3일차 되니까. 다들 설사 정리하시고. 올라올 채비 하세요. 이거 어떡하지? 뭘 버리지? 네. 저. 가원인데 왔는데.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일단은 거기서. 3일차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몇 시간 안 남았거든. 네. 벌써부터 코끼리 자국이 보이네. 소프는 금 몇 개 캤어요? 가자 가자. 나 이제 두 개. 두 개? 나 금 여섯 개. 금을 못 캤어. 금을 못 보고. 오오. 나 임벤이 부족해서 그냥 올라갈게. 임벤이 너무 부족해. 지금 올라오셔도 돼요. 금 다섯 개? 오케이. 네. 아 금 네 개. 근데 이쪽에는 금 네 개. 일단 제가. 다들 일단 바닥에 나무만 내려놔요. 창고 만든 다음에. 내가 정리를 싹하고 거기 대신 넣게 할 거예요. 나무중 내가 캐가야겠다 그러면. 나무중 캐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나무 많이 필요해요. 상자 만들려면은. 하판이 세 개가 필요한데. 그 하판 만드는데. 나무가 네 개씩 들어가요. 그럼 두 개씩. 어 야 불 불 불 불. 어 불 불 불. 어 불 불 불. 나 기대할게. 내가 기대할게. 내가 기대할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우리가 지금 나무가 많이 필요하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악마꽃 놔주라. 나 악마꽃 엄청 많이. 응 악마꽃 위에 있어. 그냥 올라가야겠는데. 파피루스 된거 있어? 아 안되겠다. 옳지. 나 지금. 밀집은 많아. 밀집은 40개 있어. 나 지금. 그러면 일단은. 가자. 이거 책 일단 만들어 놔야겠다. 응. 일단 가방부터 빨리. 가방은 내가. 바로바로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일단. 보이기만 하면 돼요. 나 가고 있어. 지금. 거의 다 갔어. 형은. 뭐 꼼모자 필요 없지? 어? 형은 꼼모자 필요 없어. 야 너 누구야. 데인티 너 왜 굴질로 해. 갈거에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체스터. 저. 저. 저 연인데. 아 연인이야. 어. 이거 안. 이거 안 갖고 가 체스터? 우리. 우리 근데 지금 니트로가. 옛날 버전이면 딱히 필요가 없지 형. 니트로. 체스터 저거 왜 안 따라오지? 버리자 니트로는. 저 따라와요. 저 지금 아무데로 쓸. 아무데로 쓸. 시작에 떨궈놔? 시작 지점에. 저희. 저희 시작 지점에 떨궈놓지 마시고. 일단 가지고 계세요. 저희 다 도착하면은. 그때. 정산할게요. 가입할 건 바로 보자. 자 뭐였어. 네 명 모였어요. 대면은 바로. 출발. 됐다. 가자. 이렇게 이렇게. 자 빨리 모여 빨리. 저저저. 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빨리 모여 빨리. 똥. 똥 줏어 똥. 똥 줏고 일단 길로 움직이자. 어허. 지금 네 명 모여서. 세 명 아직 안 왔어요. 나중에 여기 와서 알 좀 훔쳐가야겠다. 뭐. 키울 생각 하지마. 아 안 키워. 키우다가 전별 당해. 어허. 얘들아 집터는 찾았니? 집터 그쪽에서 할 거예요. 그래? 집터가 그쪽도 괜찮고. 아니면 약간. 좀 올라가서. 야 놀면 뭐해. 빨리 나무라도 봬. 거기 있는데 나무 다 불 지르세요. 놀면 뭐해. 놀면 뭐해. 애들 모일 때까지 빨리 뭐 해. 불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뜨겁다. 여기에서. 키우리랑. 비팔로우 많은데 발견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10시에서 10시 사이. 근데. 그걸로. 좀 약간 멀데 중앙에서. 어떻게 할까. 좀. 글로 갈까. 웬만하면. 오늘은 구석적으로 하지마. 웬만하면. 지금 좀 많이.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여기 뭐 길도 없고. 길은 있어요. 길은 있어요. 길은 있어요. 그러면. 거기랑. 거기랑. 여기 중앙. 중간 지점에다가 집을 지을까. 여기. 아 나무 꽉 찼어? 아 이게. 이불이다 이불. 여기. 여기. 악막고 같은 거. 다 져주세요 저. 13시에서 12시 사이. 13시에서 12시 사이. 13시에서 12시 사이. 13시에서 12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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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가 맞다고요? 어디가. 시점은 점점 더 빨리. 뭐가 맞다고요? 뭐가 맞다고요? 다 왔다. 시작 지점에서 봐야지.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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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가 깔려있다고요? 나는 착하다. 돼지 죽여줘? 돼지 죽여줘? 돼지 죽여줄게 아 고개 하나 버리게 생겼네 야 다 모였냐 빨리 가자 저희 지금 가방 제가 배급해 드릴 거예요 어 가방 줘 빨리 야 내밑으로 줄 써 내밑으로 왜 지금 왜 내가 먼저 받을 거야 내밑으로 써 내밑으로 내밑으로 쓰라고 어 욕숨 봐봐라 어 새치기 욕숨 봐봐라 나 줄줄줄 쓰고 나뭇가지 일단 바닥에다 다 내려놓고 한보 뒤로 호텔 나뭇가지 어 나뭇가지 빨리빨리 좀 하자 배급해 드리겠습니다 어 둘 셋 넷 딱 일곱개 하면 만들면 돼 하나 여섯개 우와 됐어요 가방이 생겼다 여섯 됐습니다 나뭇가지 남은거 좀 챙겨가지고 자 이제 어디로 가 집터 빨리 가자 15개 여기다 놀테니까 없는 사람으로 가요 누보 누나가 앞장세 누보 누나가 네 그쪽으로 좀 옮기자 앞장세 아 이거 이거 챙겨가야지 누보가 무슨 캐릭이지? 누가 일찍인데? 저거 이거 아이본 일부러 오! 오예 아이본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거 체스터 일부러 그게 놔둔 근데 잠깐만 나 저거 잡고 가면 안 될까? 이거? 네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거 잡고 가면 안 될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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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가야지 여기 창고가 부족한데 네 아 등직하다 와우 잘 싸운다 야 내 고기 짚지마 하하하하 가자 가자 그리고 체리형님 체리형님은 욕포 아예 드시지 마세요 욕포 왜? 욕포가 정신력 올려주는데 형님은 정신력이 충분하시니까 나 고기만 잘 챙겨주면 돼 네 고기만 드시고 그 다음에 몬스터 고기가 요리할 때 2개 이상 들어가면은 몬스터 파자나가 돼가지고 몬스터 고기가 0.5 5개로 쳐지는데 그거 하나만 넣으셔야 돼요 몬스터 고기 모든지 야 여기 토끼굴 좀 있네 더 올라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많은데 토끼굴? 어 장난 아니야 토끼굴 대박이야 여기 여기 비숍 있다 어 비숍 있다 잡고 가야 돼요 이거 어디 뭐 뭐 뭐 뭐 뭐 이거 잡아요 내가 말한 말머리가 이거임 바로 시작부터 냉장고 할 수 있어요 냉장고 진짜? 어디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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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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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좀 줄래요 아니다 내가 직접 배고픈 사람 어디있어요? 저요 야 배고픈 사람 알아서야 알아서 알아서 어디 어디 여기 여기 꼬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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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짱이야 맞짱이야 계속 잡아? 어 한마리 더 있네 처자고 있네 저거 나 모자 깨졌어 와 나 죽을 뻔했어 기어 하나 아까 주웠어요 기어 지금 총 몇개에요? 하나 있어요 하나 나 이제 어디로 가나? 이쪽 여기 위쪽이에요 여기에 많이 있어요 여기가 집터야? 여기 많이 있어요 오오 존나 봤네 네 비숍 있던 자리에 집을 짓지 비숍 자리에다 짓자 비숍 네 비숍 자리에다 털을 져 오른쪽엔 토끼구리고 위에는 버팔로 지역이니까 딱 좋아 딱 좋아 오케오케 오케오케 맨 처음엔 안뇽매비라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지만 집들이 내비었다 여기다 딱 지으면 되겠네 판도가 있고 여기가 딱이다 아 따뜻해 자 오늘은 뭔가 좋아 오늘은 뭔가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어 느낌이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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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밤밤밤밤밤 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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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켜 불켜 해머로 부숴면 돼 해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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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면 돼 내가 해머로 만들어서 부숴게 자 나 저 금 좀 줘봐 금요? 네 제가 드릴게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 다 줘 나 그만해 아니 돌멩이 있나 돌멩이? 네 락? 뚱그런 돌 뚱그런 돌 뚱그런 돌 뚱글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흐흐흐흐흐흫 혼성적이다 오케이 좋아 드시면 됩니다 이거 이거는 여기다 버릴게요 상자 재료 있어요 자 이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 자기가 갖고 온 재료들 여기 지금 상자가 없으니깐 딱바닥에 다 떨궈놓고 날 밟자마자 바로 이동이야 바닥에 다 떨궈놔 정리는 첫째 날 정리는 알아서 노아가 할거야 조선거 다 떨궈놓고 바닥에 다 저게 정산 시간이야 지금 뭐약 바로 냉장고 부터 올리자 어케 잠시만요 혹시 거미줄 있으신 분 있으세요? 거미줄 나 바닥에 떨궈놨는데 다섯 개 네 저 지금 그대로 서있어요 나 냉장고 만들었어 냉장고 만들었어 다 채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됐어 어우, 한일만에 냉장고 만들었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냉장고 두 대나 있어? 뭐해야 하는데? 어, 왜? 네, 저 잠깐 원이, 원이 떠가지고요